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놓아여 명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과 집중의 성도가 됩시다 좀 생소하네요 예외 처서가 바뀌어서 오직과 집중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주제 설교입니다 강의 설교가 아니고 오직과 집중에 맞춰서 주제에 맞게끔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하고 안 맞는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1500년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고난의 역사로 보통 흔히들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급의 노예로 430년 또 전쟁을 당해서 언약계까지 뺏기고 또 큰 나라 아수르 바벨론 에급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결국 바벨론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출애급 이후에도 바로 가난 땅에 간 것이 아니라 결국 광야의 40년의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또 로마의 속국 되기도 하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복음과 전도 선교를 놓쳤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하면 사실은 오직을 찾아내지 못했고 오직의 비밀을 모르고 오직을 백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전도 선교를 놓쳤지만 더 깊이 그 부분들을 원인을 찾아내보면 오직의 비밀 오직의 백포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 틀린 것에 집중하고 시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오직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넘어야 될 산들을 넘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도 계시네요 반가운 선교사님도 계시고 가신지 않았더니 안 가셨어요 제가 갈 수는 없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누구도 원지를 씻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네팔 같은데 고행하는 스님들 보면 고행을 이렇게 이 술래의 길을 여정을 제사하게 술래의 길 여정을 걷는 모습들 보면 처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뻔뻔하게 죄를 짓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분들은 몇 달간 거쳐가서 술래의 길 여정의 길을 제시스므로 길을 간다면 여기 남바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제와 자문제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인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에게 영원한 지옥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이 장본인 그리고 인간을 끌고 다니던 장본인 이 장본인인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때리시고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단이 수갑을 가지고 채워가지고 포로시키고 갇히게 했는데 믿는 신자에게는 사단은 무장해제 됐기 때문에 우리를 수갑 채울 수도 없고 호송줄로 우리를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와 재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재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와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물론 태평양 한가운데에 제가 빠지면 죽죠 그러나 동네 요정도 바다에 빠지면 헤엄쳐 나올 수 있습니다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그러나 한 번도 수영 정식적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막 수영입니다 인간은 열두 가지 문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고 원제와 사단과 특별히 불신자여 세 가지 상태 여러분은 모르지만 지금도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종로를 타게 되어지고 육신과 정신과 그래서 마태범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출애국교에 보면 우상의 문제로 그리고 후대의 문제로 지옥의 문제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포로됐다고 그러잖아요 포로됐다고 포로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의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외할머니가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아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죠 거의 뭐 몇 년 안 믿고 그냥 영전만 하고 돌아가셨는데 가끔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각인이 중요한데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니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운명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줘야 그 재앙으로부터 감옥에 갇히면 간수장이 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듯이 임현명 대통령이 사명 복적이 거기 감옥에서 나오도록 해줬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했기 때문에 나오도록 누군가가 열어줬기 때문에 나오지 본인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저 본문대로 다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본문 내용대로 안 한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분명히 주제설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설교라는 말은 그 주제에 맞춰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구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안약을 기다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추레우키 3장 18절 이것만 붙잡아서 되잖아요 그래서 추레우키 12장 13절에 보니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 재앙을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피 바르지 않은 애급의 장자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한 명이 죽어도 그 동네에 한 명이 죽어도 굉장히 동네에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데 애급 전체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엄청난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 죽지 않는 것도 엄청난데 애급의 전체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호곡설이 애곡설이 완전히 초상집인데 그 엄청난 살발한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관심하고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굴을 무너뜨렸는데 자기 힘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자기 힘으로 요단을 건넜습니까? 자기 힘으로 여리굴을 무너뜨렸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리굴을 무너뜨렸거든요 그것을 목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타경험했는데 오늘 시브리소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시브리소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려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정아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너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리라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 9절에는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고 10절에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11절에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구원을 하셨는데 메시의 언약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지 않습니다 메시의 언약을 절대 잡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을 목격했는데 이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지고 마음이 패혁하고 불신앙과 사단과 세상에 잡혀서 출애굽의 내용도 모르고 메시아의 내용도 모르고 가난한 땅에 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전도, 성교도 모르고 불신앙과 사단에 완전히 잡혀가서 40년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가난한 땅 들어갔다고요? 제가 지금 소리를 냈나요? 요수와 갈라비 외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수장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오직 되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시작할 때 11절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결혼할 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오직이니까 100%니까 결혼하지 여러 사람 중에 너는 하나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딱 눈에 꽂혀가지고 저의 자가 없으면 못 살아 그래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인생 망하는 줄 알고 선에 막 상사병 걸리고 딱 막 아무것도 아닌데 헤어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때가 다인 줄 알고 왜 그러냐 오직이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히브리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급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하느냐 이로 보건되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불신함과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과 세상에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을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부착했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 멈춰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멈춰지지 아니하면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의 영혼을 잡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주는 그리스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흑암 세력은 물러가고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는 물러가고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문제만 생겼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전쟁으로 고난으로 속국으로 역사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삼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이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그런 말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그래도 내 남편이 잘 낫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예흥교회가 좋구나 이게 오직이야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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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애우자는 말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영수 목사가 좋구나 그게 오직이에요 물론 다른 대교육으로 갔지만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직 될 때 로마서 16장 24절에 27절을 보니까 우리가 견고한 사람으로 나의 보금으로 이 보금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목상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아 뭐 확신도 생기고 문제 사건이 와도 괜찮고 죽음도 괜찮고 질병도 괜찮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100%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그리고 흑암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땅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인간에게 구원하들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레소스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추했다 바울은 빌리포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됩니다 마태봉 28장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키가 오직 예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재앙이 물러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앙이 물러가고 피 바르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 이름 부를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함으로 흑암 세력이 결박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 이름 부를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이름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되면 제자로서 증인이 됩니다 불신자에게는 오직 예수가 답이고 불신자에게는 오직 예수가 해답입니다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불신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구원을 얻으리라 뭔 구원을 얻습니까? 운명 사주 팔자에서 열두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수용 못하는 사람 한 번 건져내면 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효율증이 있고 트라마는 있다 할지라도 수용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구출했다 그 사람은 물에 빠져서 구출을 된 거거든요 불신자가 그 예수 그리스를 한 번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주신 축복이 베드로전스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체질 뿐이 체질에 속는 것이지 신분과 법적인 선언 속에서는 그 구원은 이뤄버리는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스 2장 1절부터 3절까지 과거 현재 미래에서도 완전히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인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못 누리다 보니까 지향이란 말은 994절에 보면 언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들어설지 모른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전에는 혹시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란 말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미결사항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인간의 문제를 십자가해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 확신이 생기고 이것을 믿을 때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믿을 때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로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는 뭐 100% 오직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겁니까? 아무도 안 하시네요 대려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4등전 3장 6절에도 보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직 예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중간쯤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 돼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특별히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잘 못해요 그래서 목사라고 축구도 공격수예요 제가 못해요 땀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역 없으면 오직입니다 영하 10m도 그냥 갑니다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데 오직 되면 안 돼요 망해요 회복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오직되면 빌리프스 1.6절 말씀처럼 그리스의 날까지 이루시게 돼 있고 영적 서밋에 서게 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도 해결을 할 수 없는 종교에서 화두가 되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중의 이유입니다 집중의 이유 집중의 이유는 뭐냐면 오직은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부류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 내용인데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 말은 완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는 완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부터 저는 사실 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뀔 줄 알았어요 100%는 아니지만 확신하건대 우리의 체질이 뒤에다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어? 경영께서 오셨어요? 아무도 안면 안 하시네 내가 전제를 얘기했잖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싫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여러분은 안면 안 하시네 가난 그대로 갑니다 대물림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문제 그대로 갑니다 세계부모 못합니다 전도 안 되어집니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지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잘못되어져 있는 영적인 문제 가난, 질병, 무기력 죄송합니다 돌몰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집중을 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를 향해서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의 능력을 하는데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누림의 때가 있으니까 혹시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저는 100%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시험 들어서 떠난 분들은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사 가거나 세계보금 하나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사 가는 건 당연히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이사 가는 건 당연히 가야죠 그러나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은 분명한 건데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직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보금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뭐하나고요?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오직 예수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 악기 하시는 분 중에 오직 아니더라도 그냥 와서 치는 분들만 계신 분 한 분 계신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 여기서 악기 하는 분 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린 필요문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옆에 갈급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되게 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구기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지혜와 괘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죽어가고 있고 복음 받았는데도 헷갈리고 있는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광량에 40년 동안에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흑암에 빠져가지고 그걸 받는데도 죽었는데 이거 완전히 우리가 서밋에 올라가야 되는데 세계봉호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복음 안에서 멋있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 치질 때문에 죽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뭔가가 달라집니다 뭔가가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파도가 막 쳐다가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못 올라오거든요 물이 푹으로 갔다가 이금이는 끝까지 갔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는데 이금이는 저희 집사람인데요 선을 못 놓습니다 그리스토 하면 재앙이 여러분을 못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원에서 완전히 보장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왜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도 모르는 오래된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상처, 무능, 우울증, 정신 문제 다른 것, 틀린 것, 집착하는 것, 분열, 중독 이 모든 것들이 집중할 때 치유됩니다 심지어 유광수 목사님은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99.9%가 다른 데 가신 것 같고 0.1%만 올바른 데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도 99.9%에 들어가네 집중은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를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도 괜찮아요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 교회에서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되어가는 것, 변화되어가는 것 신분과 권세를 주어졌지만 당장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 체질을 바꾸는 것이 집중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해가 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마태봉 8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유하셨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면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노임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포로든 데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갇힌 곳에 나와야죠 왜 이명목 대통령은 보석 신청대가 나온 거 그 부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은 왜 감옥에 아직도 갇혀 있어요 영적 감옥에 저는 절대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얘기한 거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다가오는 환경의 문제 사람의 관계 불신함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집중입니다 그 집중은 저는 목사니까 월요일 날 같은 날 오전에 월요일 날 같은 날 사회가 없는 날 하루 종일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혼자 있는 게 실증 날 정도로 본부 1부 2부 핵심 듣고 우리 금요철을 듣고 이번 주에 우리 국목사님들 메시지 한 번씩 다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오후에 산에 올라가고 그게 몇 년 동안의 일가였거든요 나중에 혼자 있는 게 전에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싫더라고요 잘못 집중했는지 그런데 평신도 분들은 정 집중 안 되면 화장실에 가서 5분 이래 집중하세요 직장 갔다가 그게 집중이에요 아니면 식사 빨리 하고서는 30분 이든 20분 이든 차집에 가서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 올바른 집중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왜냐하면 우리는 못 느끼지만 분명히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집중하면 여러분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물론 청년들은 잘 되고 확 남자분들 중에 체질 안 바뀌는 분이 있더라고 집중은 왜 들어가야 됩니다 나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 아 시험 드는 거는 오직이 안 돼서 그렇구나 답이 안 나온 거구나 집중이 안 돼서 체질에 걸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4등 10장 3자로 보면 40일이 자리예요 40일 40일 동안 제가 군대를 땡크부대 나왔는데요 땡크부대 옛날에는 쐈습니다 딱 10 이렇게 자고 그랬는데 딱 나오는 순간요 내가 12주 훈련 받았거든요 저희 형님이 걸렸는데 베라목 딱 쓰고다가 휴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착하게 봐야 돼서 땡크부대가 곤충 차고 다녔거든요 택시 가는 거 택시 발로 딱 차고 부동산 딱 했는데 제대하고 그냥 제 상태로 돌려도 그게 집중이 아닙니다 그건 집중이 아니에요 보고만 해서의 집중은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4등 10장 10자로 보니까 오로지 이 오로지란 말 여러분 구약에 보면 호랩산이잖아요 호랩산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호랩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새로운 시작에 모세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잖아요 내 백생 데리고 와라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를 출애급시키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정말 한때 기약에 쓰임 받았는데요 마지막 사역 속에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야에게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야 이 사역이 끝이 아닌가 이번에 이대교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네요 이대교하고 헤어지는데 얼마나 이렇게 서운한지 오직이 아니었던가 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큰 병이 올 뻔했어가지고 상섭병이 올 뻔했어 근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경기 2위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는데 다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이 오로지란 말은 이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알죠 종교적인 탄압 퇴출 그리고 감옥 배경 없고 무능한 자들이고 오직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이들이 사도 입장에 14절에 모였던 사람은 고림도서 2장에 보면 너희들 중에 문벌자원좌가 누구 있냐 선비가 맞느냐 가난한 자 못난 자들을 들어서 쓴다 이때의 오로지는 지금 바깥에 경찰들이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올 사람들 수협에 수협이 갑자기 늘었어요 경찰 몇 명 서 있고 잡으러 온 다음에 여기 몇 명 올 거예요 절대 절명의 오직 아니면 성령충만 아니면 흑암과 그 위험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그때 오직이었어요 집중이었어요 그래서 집중하면 복음에 집중하면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어떤 영적 문제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치유되기도 하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이상하게 교고받으면서 한 40일 동안 TV를 못 보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 TV 뉴스도 안 봤어요 TV 보기도 싫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 한 40일을 하나도 안 봤어요 그리고 사역하고 그냥 메시지 듣고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메시지만 들어도 돼요 그냥 그렇게 집중해요 메시지 계속 듣고 노트 한 권 했다니까 그래 내가 그냥 혼자 집중했다니까 근데 조금 나아지면 이제 집중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여러분을 향하신 천명 소명 다 못감당하고 중간에 교착상태 알죠 답보 상태 맨 그 자리에 있다가 하늘나라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매 순간 매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전도운동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각인뿌리 체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뀌게 하십니다 안 되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집중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하세요 여러분 집중의 내용은 강단 말씀 그리고 갈보리사는 십자가에 나가보세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내 죄를 다 대속했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감남산에서 미션도 주고 성룡충만 주겠다는 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 40일을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 가도 회사 끝나고 가도 메시지 막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메시지 듣고 막 준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고 설교 준비 못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거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집중할 때 반드시 그 응답이 있는데요 바쁘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사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에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신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보게 됩니다 시브리사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오 시장은 곧 그의 육첸이라 언제든지 종원주 목사님 만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중요할 때만 만나고 예수 그리스와 앞에 집중하는 것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여러분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지고 사천 말씀 운동 저는 목사내도 목사다 보니까요 끊어야 돼 여러분이 또 개인 달합방 어제도 두 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미션홈이라든가 캠프 같은 거 하잖아요 끊어야 돼 전도 문이 안 열려요? 개인 달합방 문이 안 열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영접이 안 돼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고 불신자가 왜 죽어가는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되어지면 그래서 이게 집중이 나중에는 행복해져야 되겠죠? 강제로 하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훈련할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매일 집중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사물도 나름대로 해야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단어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 운동이 4대 2장 1절에서 47절을 보니까 다섯 가지 문이 탁 열립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의 방법은 혼자 조용한 시간에 남자분들은 정 안 되면 휴대폰에서 딱 놓고 공부하듯이 메시지를 딱 듣는 거예요 듣고 기도하고 주일 메시지, 수요 메시지, 금요일 메시지 본부 1부, 2부 핵심 또 옛날 유튜브에 들어간 메시지 많습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하기 힘들면 저하고 같이 해볼래요? 내가 개인 단합방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하려 그래 미션을 좀 더 해보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됩니다 결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착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굳어지고 조금 더 변동이나 진전이 없는 머무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본문 15에서 3장,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교착 상태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의식주 문제에 걸려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에 걸려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너무 몇 억을 통장에 놔두고 굶어 죽는 사람은 그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찾아내고 이 복음을 찾아내고 오직 그리스도에서 정말 현장 살리고 그리고 집중함으로 나를 얽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유케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치유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원합니다